어? 자리에 안 계시네. 아, 나 팩스 보낼 게 있어가지고. 잠깐 있어. 이사님? 예, 아까 제가 서류 검토했고요. 그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커피 혹시 져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? 아니요. 제 겁니다. 두 잔 다. 아, 네. 커피 많이 드시면 안 드는데. 아, 제가 그, 그 말을 한다는 게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. 네? 그것도 완벽에 가까운 그런 여자. 제가 눈이 좀 많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마카로우면 괜찮습니다. 왜? 배 대리님 커피 안 드시는데? 응. 임자 있는 남자가 주는 커피는 싫으시대? 그건 뭐. 나 주든가. 그러미? 메모아이오! oly Whitney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